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문재인과 문다의 또 사이와의 경제공동체 뇌물 관련 이것도 매우 큰 죄죠 뇌물을 받아 먹었다면 탄핵까지 가능한 그런 사안이고 엄청난 중범죄인데 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범죄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또 쭉 나열하겠지만 일단 세월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제 조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을 하면서 전체 승객 476명 중 무려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 된 대형 참사입니다 이에 검경합동수사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평형수 부족 이 말은 배의 균형과 보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박 불량 이것도 쉽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세월호에 실린 컨테이너나 화물 있죠 이런 것들이 선박에 고정이 잘 돼 있는지 또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고정을 시키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과거에 세월호 다룰 때 방송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을까 한쪽으로 이렇게 화물들이 쏠리면서 급회전을 하면 쏠려가지고 이렇게 무게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이 원심력 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박이 돼 있느냐 그래서 고박 불량 당연히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세월호가 좌쪽이든 우쪽이든 한쪽으로 싹 쏠리면서 기울기 때문에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밖에 이 조타수의 운전 미숙등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있지도 않은 색다른 진실을 찾겠다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년 동안 8차례나 수많은 조사가 이뤄졌고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충돌설이라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한때 풍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핵 잠수함 충돌설이 떠돌더만 나중에는 또 우리 해군 잠수함과의 충돌설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 또 유포하는 미친 명문대 교수까지 기어나오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죠 한술 더 떠서 우리 해군이 잠수함 무사고 세계신교록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숨겼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고요 한 TV방송에서는 어느 네티즌의 잠수함 충돌 주장을 무려 1시간 동안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어떤 충돌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이지 않은 반대편에 또 흔적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세월호를 바로 세워보니까 또 반대쪽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해군이 잠수함을 세월호에 따라 박았다? 그러면 해군의 잠수함이 몇 배나 큰 세월호를 침몰시킬 정도로 충돌했다면 잠수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작살이 나갔고 침몰이 됐겠죠 그리고 승조원들이 대거 사망을 했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기어나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 개담을 퍼뜨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사고 현장의 가짜 기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구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자다가 옆사람 다리를 긋고 있는 헛소리라고 자빠졌었죠 또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가 마치 특효인 듯이 방송을 한 TV 앵커가 인기를 또 누렸지만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장비는 쓰기도 힘든 장비로 밝혀졌었는데 이런 날조 보도를 한 방송국이 어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었던 JTBC 그리고 그 앵커를 맡았던 손석희죠 여러분들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아마 다들 기억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그치면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썰 그리고 국정원 개입설까지 더 나아가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정신나간 철근 괴담까지 문재인이 정권을 탈취한 후에 문재인의 특별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요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그런 의혹을 모두 17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특수단 단장인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면서 해경지휘부의 책임 문제와 청와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 두 건은 재판에 넘겼고 이건 좀 이따 나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15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사건의 의혹은 모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일부 계층의 광기어린 행태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2016년 납곰수 출신 김어준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이른바 고위 침몰서를 확산시키고 유언별을 퍼뜨렸죠 김어준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담은 영화를 직접 제작을 했는데 무려 이 영화를 54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양수산부가 김어준이 주장을 하고 영화까지 제작한 항적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괴담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결국 검찰이 상당한 시간과 국민 혈세를 들여서 다시 수차례 규명을 한 결과 세월호의 항적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김어준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놈 처벌 받았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고요 상식적으로 이 항적 데이터 조작? 이 항적이라는 것은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통해서 선박 간 상호 간 또는 기지국의 자동 송신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국내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배와 다른 나라의 기지국까지도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 이 김어준의 말 같지도 않은 괴담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해석을 해보면 국내 모든 선박과 기지국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넘어서 조작할 이유도 없죠 왜 조작해요? 왜 침보를 시켜? 이걸 넘어서 전 세계의 선박 및 전 세계의 기지국 데이터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싹 다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등을 김어준이 당시에 터뜨렸고 그걸 가지고 영화까지 제작을 해서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요 김어준의 이 수입에 대한 회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괴담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더 미친 짓거리를 해댔다는 거 한마디로 애초에 이것들에게는요 진실 따위는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어준이 만든 영화는 무려 4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자우 진영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물론 세월호처럼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과학적 근거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정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터뜨리는 세력과 그들을 믿고 있는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런 팩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현재 태블릿 조작이 과학적인 포렌식 감정으로 싹 다 밝혀졌음에도 이재명이 같은 놈, 정청래 같은 놈, 박지원이 같은 놈, 일부 지지자들 이거를 은폐하는 정치권과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매우 흡사한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세력들은 과거에도 보시면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 무슨 건수만 생기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 괴담을 만들어서 이걸 부풀려서 퍼뜨리고 선동질을 해왔었고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허위로 판명이 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틀어지고 돈까지 부정으로 벌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위 조사 등 이미 7가지 기간에서 무려 8차례에 걸쳐서 국민 세금,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조사와 수사를 해왔지만 대부분의 의혹들은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2020년 12월 또다시 지금 민주당 하는 짓거리처럼 또다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아홉 번째 수사를 했죠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등을 막기 위해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갈 복귀시켜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 판단이야, 증거도 없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은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아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 탄환시키고 정권 가져가놓고 아 그랬어? 구속시켜놓고 그랬어? 아 미안해 더 채소 온, 더 사라 이런 짓거리라는 게 좌파들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팩트에 근거해서 나는 방송하잖아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햇소리로 선동질이나 하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쪽에서 봤을 땐 매우 충격적이고 저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으로 보이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놈을 지지하지 이재명 같은 놈은 실드를 쳐주고 자빠졌고 등신 같은 놈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10일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아 정말 깜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문재인이 전남 팽목항을 찾아가서 박명록에 이런 유명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이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도대체 뭐가 고맙다라는 거야? 아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현장에서 고맙다고 박명록을 쓰는 저런 정신 넋빠진 인간이 전 세계에서 문재인 말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불가해요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염장을 지리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아이들의 죽음을 도구로 쓸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건지 대신 죽어줘서 또 아니면 깜도 안 되는 자신이 정권을 틀어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건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저놈이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팽목항에서 고맙다라고 박명록에 썼다라는 정신 넋빠진 짓거리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놈은 한 7, 80%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문다혜와의 경제공동체 뇌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솔직히 문재인이 지금까지 저질러놓은 범죄를 좀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문다혜와 사위 서 씨가 받았다라는 혜택 뇌물 이거는 빙산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대선 불법 자금 의혹이 있는 우리들 병원 굉장히 큽니다 이걸 비롯해서 코로나 전국 때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쳤던 수많은 의혹들 셀트리온 서정진과 꽁짝꽁짝에서 주가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 헤쳐먹고 완전히 휴지주걱으로 만들어놨잖아 서정진을 빨리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북 사기쇼 북한 석탄 밀무역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버닝선 4.15 총선 하루 전날 밤 10시에 외교부 장관 간경화하고 벌였던 진단키트 사기쇼 이거는 명백한 선거개입 부정선거죠 또 울산 선거개입 이거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지만 총선 전에 묵혀놨다가 부산시장 노인네 문재인이 형님 형님 했던 부산시장 성추행 관련해서 얼마나 묵혀놨다가 선거 끝나고 그 사건을 공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선거전에 이걸 했다 그랬으면 아마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 짓거리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성추행당한 피해자 부모를 또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노무현의 사위 법무법인 부산에서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고 사위로 청소 끝나고 터트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신라젠 등등등 얼마나 많은 범죄 의혹을 문재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문재인은 단언컨대 여적재, 이적재 등을 물어서 반드시 보석 사면 없는 종신형도 아까워요 우리 국민 세금 저것도 밥 먹여줘야 되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 제도가 없었죠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문재인 여적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세곤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